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조그맣게 속삭여서는 주체할 수 없어 나를 버려진 거야, 독한 벌이 된 거야 희미하게 잊혀진 믿음의 서약 조급해는 조금만 더 서둘러 누구든 날 구원해줘 땅밟기 기도 아래 음란의 영혼 떠나 하나님 영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 Speed, Soul and Body 3의 1차 크로스 합체 천국을 누리고 땅위를 루빈해 주 하나님 지으신 누리는 존재로 명하신 말씀대로 누리 있는 우리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고 있는 너는 무고한 사람이네 Liberment from this body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네 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도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걸어놓으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채 새로 된다 조각나 버릴 것만 같아 나의 머리 속 안에서 올려대지 조급해도 조그맣게 속삭여 더는 주체할 수 없어 나를 버려진 거야 촉한 벌이 된 거야 희미하게 잊혀진 믿음의 서약 조급해는 조금만 더 서둘러 누구든 날 구원해줘 너희는 이 세대는 본받지 말고 우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해라